야 잠깐만 잠깐만 2011년 2월 28일부터 31세까지 탈모 약 4,250알을 먹었다 만 17세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남성형 탈모가 진행되면서 정수리가 심하게 털리기 시작했다 인생이 끝난 것 같더라 다행히 탈모약이 잘 들어 11년 동안 병세를 늦춰왔지만 이제는 약의 부작용을 강하게 느껴 중단한다 32세 한국인 탈모 진행과정 시작 apologize 나를 더 포지 cerebral 접라고 아илли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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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운오스 게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